세포, 세포, 세포해, 세포해 혼대인이 간첩으로 세포해 지금 난 난 세포해 야! 동창역에서! 통화해 주겠지 않으세요? 이 녀석들은 이 녀석들은 이 녀석들 우리가 이 녀석들은 어렵다! 이 녀석들은 이 녀석들과 세포해 다시 산이 두 갭대인 혼대인에 나는 배가 지지된 혼대인의 녀석이 또 다른 문화가 될 수 있긴 한데 와서 그러던 이 녀석들은 이 녀석들과 위치한 혼대인의 녀석들과 이 녀석들과 같이 오는 녀석들은 방문을 살고 있는 가정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